안녕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완아 우리는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서로 다르고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유로나 보도 사랑했었기에 이 사랑의 품에 달리고 감정했던 것 같습니다 종착지를 머루고 매달려온 이 사랑이었어 이제 잊지 못해서 멈추려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woman's power wonderful 행복했던 추억은 가슴에 맘을 벗으며 난 그대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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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